아, 할머니, 할머니. 여기 지금 전부 다, 전부 다 혼자 살고 있거든요. 뭐 한다고? 딱 봐가지고 얼굴, 얼굴 보고. 누가 뭐 이제, 누가 제일 뭐 결혼할 것 같은 사람 한번 딱 한번 찝어보세요. 한 사람 찝어주세요. 이, 이, 이 앞에 앉아. 이 사람이 있는데. 누구야? 아, 그거 직접 그거. 왜요? 어? 내 느낌이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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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 사람, 저 남자친구가. 누구랑 할 것 같아요. 어때요? 잘생겼을 것 같아요, 어때요? 오늘 어떻게 누가. 내가 안 봤는데. 안 보셨다고요? 아, 보셨을 텐데. 안 보셨다고요? 아, 저, 저기 남자친구를 한 번도 못 봤어요? 안 봤는데. 아, 저, 보셨을 텐데. 한번 보시, 잘 보세요 한번. 한번 보시, 잘 보세요 한번. 한번 보시, 잘 보세요 한번. 할머니, 저, 저예요. 할머니,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할머니 옆에서 계속 있었잖아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이 중에 있어요. 한번 마셔보세요. 보셨을 텐데. 누구, 누가 남자친구 같던데. 잘 보세요 한번. 잘 보세요. 어떻게 보면.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evolves? 미니가 해야지. diagn찬을 할 것 같은 일은 아니에요? 자동을 할 것 같은 일이 없는데. 아니, 그래서 절대. 바로 안 봤는데. 하나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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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도 잘 어울려. 아니 그 앞에 남자친구 두고도 자꾸 강규 씨라고 그래서. 그래서 좀 웃겼어요 되게. 수지 씨랑 저랑 오늘 1일.